그 순간이 생각이 나갔고요. 다리가 갑자기 후루들후루들 떨리면서요. 가슴이 쭉 내려앉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기네TV입니다. 한두 달 전쯤에 어떤 분이 사연을 보내오셨는데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부인께서 10여 년 전에 큰 수술을 하셨기 때문에요. 그 이후로는 잠자리에서 사랑을 나눌 수가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은요. 부부지간에 서로 살만 맞닿아도 그게 불편하고 어색할 정도의 상황이 되어버렸다고 하시면서요. 본인은 아직 건강해서 얼마든지 욕구가 일어나는데 어디 업소에 가서 자신의 욕구를 풀고 오기도 불편하고 그렇다고 자위를 하자니 그것 또한 어색해서 참 난감할 때가 많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저처럼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사랑을 나눌 수 있을지에 관한 영상 한번 만들어주시면 안될까요? 라는 의뢰를 하셨습니다. 네. 그분의 사연을 접하고요. 저도 참 안타까운 마음이 저에게까지도 전해지던데요. 요즘은 세상이 참 복잡하고 어려워지기 때문에 나이가 40세도 되기 전에 벌써부터 발기가 되지 않는 남성들도 종종 눈에 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요. 남녀가 서로 사랑을 나눌 때만큼 커다란 쾌감도 없을 뿐더러요. 부부지간에 서로 이렇게 잠자리의 사랑을 나누면서 끈끈하게 부부간의 정이 돈독해지는 것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삽입하지 않고도 사랑을 나누면서 충분히 절정이 올라갈 수 있을까 하는 거에 대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오기네 TV 구독과 좋아요 이거 잊지 않으셨죠? 오늘도 영광입니다. 첫 번째는요. 꼭 삽입만이 최고의 사랑은 아닙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70대 초반에 부부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제가 아는 분인데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두 사람은요. 여전히 지금도 서로 사랑을 하고 있고 사랑을 충분히 나누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부터 어느 순간 갑자기 발기가 안 되더래요. 그렇다고 아 이제 우리는 끝났어 라고 남편이 포기하지 않으시더랍니다. 네. 물론 본인도 포기하지 않는 남편에 든든해 보였고요. 본인도 너무나 그걸 좋아했기 때문에 서로 너무 좋은 다른 방법들을 찾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요즘 그 남편께서 제일 많이 여성에게 해주고 있는 사랑 방법 중에 한 가지가요. 이런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갑자기 부엌이든 어디든 있으면 후루룩 달려오셔가지고요. 푹 안아주신대요. 그리고는요. 입김을 훅 불어가면서요. 귀 뒷불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여기 저기 뭐야. 목 뒤 그리고 입술로 오시고 가슴으로 내려가면서 하나하나하나. 막 그렇다고요. 너무 세게 막 부비부비 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저 그냥 아주 살짝 살짝 닿을 듯 말 듯 닿을 듯 말 듯 감질나게 조금씩 후 하면서 입을 맞춰주신답니다. 네. 근데요. 그러실 때 본인이 막 그 순간적으로요. 정말 침대 위에서 막 열정적으로 나눴던 그 사랑 못지않게 어떨 땐 그것보다 더 강하게 온몸이 막 짜릿짜릿해가지고 어떻게 막 주체할 수가 없을 정도라고 하셨습니다. 네. 특히나요. 아저씨가 이렇게 막 그 애무 비슷하게 그렇게 평상시에도 사랑을 전달해 주실 때는 정말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세게 하지도 않고요. 침을 많이 묻히지도 않는답니다. 입김이 계속해서 후 나오면서 입술에 스치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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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가는 그 느낌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수시로 이렇게 해주시는데요. 그 애무를 그 사랑을 받고 난 그 다음에 몇 시간은요. 계속해서 어떤 일을 할 때마다 그 순간이 생각이 나갔고요. 다리가 갑자기 후루들후두들 떨리면서요. 가슴이 쭉 내려앉고 마치 첫사랑 때 누구와 첫 키스를 나눴던 그런 느낌이라고 그럴까 그런 감정까지도 훅하고 올라오기도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본인들은요. 꼭 같이 합의 일체가 돼서 한몸이 되지는 않더라도요. 그거를 못하게 된 거에 대한 서운함이나 이런 것보다는 우리 남편 조금 있으면 나한테 달려올지도 모르는데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설레임에 가득한 하루하루를 보낸다고 합니다. 이렇게 여성이 좋은 감정을 자꾸 느끼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바라봤을 때 그 모습을 바라보는 남편 역시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또 그분의 그런 방법들 그것도 좋고 또 한 가지는요. 옷을 입었거나 혹은 옷을 벗었을 때 밀착해서 서로 부비부비부비 하면서 사랑을 나누는 것 이것만으로도요. 최고조에 달할 수 있는 큰 사랑 비법이니까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할 수가 없고 모든 게 끝난 것 같아요. 라고 딱 정리해서 멈춰버리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뭔가 새로운 방법을 생각하시고 둘만의 좋은 사랑 나누기 방법들을 꼭 챙기셔서 사랑을 꾸준히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서로 마주보면서 자유를 해보시면 어떨까요?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참 진짜 오기네 별꼴이다 별걸 다 하라고 그러네 라고 또 나무라시겠지요. 아 그런데요. 여러분들 얼마 전에 MBC 공영방송에서 젊은 두 부부가 나와서 방송을 했대요. 그리고 본인들의 그 잠자리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정말 아주 적나라하게 다 고지곳대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보지는 못하고 신문 기사에서 봤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 결혼한 지 7년 됐는데요. 신혼여행 9박 10일 갈 동안에도 사랑을 한 번도 나누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지금도 사랑을 나누지 않은 게 벌써 한 5개월이나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둘은요. 각자 알아서 자유를 나누는 경우가 많대요. 그런데 두 사람의 사랑은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지 각자가 알아서 자기의 욕구를 충족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이 사람들이 그 19금짜리 사랑 그런 거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방송에 나가면서 뭐 와글와글와글와글 커뮤니티에서 난리가 났었죠. 이런 방송이 공연 방송에 나오냐 막 난리들을 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것보다 더 많은 분들이 아 공감이 간다. 정말 남일 같지 않고 내 일인 것 같아서 몰입을 하고 봤습니다. 이런 종류의 댓글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서로 상대방의 몸을 만져주면서 자유하는 모습을 지켜봐 주기도 하고요. 혹은 본인이 자유를 하기도 하면서 이런 거를 하면서도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태로까지 가면 어떨까 하는 제안 감히 들여봅니다. 욕하고 저보고 별걸 다 한다고 나무라지 마시고요. 한 번쯤 곰곰 생각해 보시면 어떠겠습니까? 네 다음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두 분이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마사지도 나누세요. 라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손을 이용해서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골고루 골고루 이렇게 안마를 해주고요. 또 문질러주고요. 그러면서 그 문질러주고 손이 감촉이 다 지면서 느껴지는 그 촉감으로도 얼마든지 그 오선생이라는 걸 모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몸이 이완되고 편안해지면서 더 행복감이 많이 몰려올 것 같은데요. 특히나 아내나 혹은 남편이 이렇게 해주는 그 어루만짐은요. 어디 가서 정말 비싼 마사지샵 가서 마사지를 받는 것보다 최고의 마사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다음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요. 뇌를 자극해 보십시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음 가장 최고의 성기 그리고 그 느낌을 느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뇌에서 자극이 따다다닥 하고 와야 그 자극으로 인해서 온몸으로 더 많이 퍼질 수 있는데요. 우리가 사랑을 나누려고 딱 마주보고 있을 때 각자 마음속으로요. 음탕한 생각들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상상으로 뭐는 못하겠습니까? 좀 외설적이고 야하고 섹시한 그런 상상들을 막 하시는 겁니다. 이 성 반응이라는 것도요. 이 뇌나 마음에서 뭔가 막 동할 때 가장 반응이 최고조로 올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머리가 뭔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요. 받아들일 그런 마음이 전혀 없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어떤 앵호와 어떤 최고의 그런 테크닉을 갖고 있더라도 아무런 반응이 오지 않습니다. 특히나 여성들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상대에 대한 신뢰, 상대에 대한 좋아하는 그런 마음, 상대가 나를 배려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 같은 걸 가졌을 때 더 큰 반응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머리를 늘 항상 나는 상대를 좋아하고 있고 그리고 둘이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신뢰하고 사랑하는 그런 믿음과 마음을 많이 교류하고 나눌 때 더 큰 행복과 클라이막스가 찾아올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늘 대화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성인 잡지 레드북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예, 그곳에서 결혼한 여성 10만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아, 결혼 생활에 만족하십니까? 라는 그런 설문조사였는데요. 살면서 부부지간의 그 성생활에 관한 이야기를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본인이 불만족스러운 곳 그리고 좋은 곳 이런 얘기를 자유롭게 부부지간의 대화를 나누는 부부들의 그 여성들이 일반적인 모든 거에 대한 삶의 만족도가 훨씬 높았다고 합니다. 잠자리에서는 물론이거니와 일반 생활 속에서 삶에서도요. 그런 여성들이 그렇게 모든 거를 이야기할 수 있는 여성들이 훨씬 더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조사 결과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요. 꼭 함께 살을 나누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포기하지 않고 노력여야 따라서 함께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밝기가 안 돼서 부인이 아파서 혹은 뭐 어떠어떠한 관계로 너무 나이가 많아서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라고 강력히 오기네TV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